한 잔 받으세요. 오랜만이네. 소주. 주세요. 미라 씨는 친구 많죠? 이게 많을 것 같은데. 없어요? 그럴 리가. 이렇게 점프 예쁜데? 저 고하거든요. 어릴 때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. 사람들 참 잔인한 면이 있어요. 처음에는 친절하다가도 제가 누군지 알게 되면 한순간에 가혹하게 변하더라고요. 학교 때도 그랬어요. 다정하던 친구들도 제가 고아란 사실을 알게 되면 표정부터 바뀌더라고요. 호의가 어떻게 악의로 바뀌는지. 제가 별 얘기 다 하네요. 죄송해요.